내년부터 우리 임영웅 씨가 뭔가 본업과는 다른 일들을 많이 펼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그리고 삼재때에 팬분들은 좀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우리 가수 임영웅 씨가 내년이 되면 삼재띠에 들어갑니다. 그런가요? 벌써 삼재띠신가요? 네 그래서 이 내년의 운기와 남은 하반기의 운기가 좀 어떻게 될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공수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어 그러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 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오 그러네요. 오 그러네요. 자 일단은 임영웅 씨가 그런 심미생양띠겠네요. 내년부터 우리 임영웅 씨가 뭔가 본업과는 다른 일들을 많이 펼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게 전화위복의 계기가 돼서 좀 더 많은 덕망과 임망을 얻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우리 심미생양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는 이때 뭔가 조금 이제 내가 이성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자아 성찰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운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기존에 하고 있던 일을 좀 내려놓고 다른 일들을 많이 펼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때 뭐 임영웅 씨가 뭔가 자선사업이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해외에 뭔가 이렇게 봉사활동을 간다든지 영맛살도 많이 드는 형국이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활동적인 부분이 좀 줄어들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그리고 삼재때에 팬분들은 좀 싫어할 수도 있는데 이성훈이 좀 들어와요. 이성훈이 들어오고 연상의 운기가 좀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좀 가슴 아픈 이별의 운기도 좀 들어오긴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내가 개인적으로 수술이려고 하면은 휴식기간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집안에 좀 아픈 사람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도 하시니까 요번 좀 잘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근데 이때 그래가지고 임영웅 씨가 내가 조금 쉬어가는 운기 속에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요런 것들을 팬분들에 돌려줄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좀 더 깊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올해까지 한 2, 3년 정도는 내가 거두어드리는 운기였으면은 앞으로 3제 때는 요걸 좀 베푸는 운기로 볼 수가 있거든요. 나가는 운기임에 동시에 이게 내가 베푸는 운기로 치면 인턱과 덕망을 쌓을 수 있는데 임영웅 씨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걸 베푸는 운기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응원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운기다. 근데 이제 활동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팬분들 요런 부분에서는 좀 어느 정도 격려와 유료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 부분만 잘 넘어하신다면은 아마 임영웅 씨가 좀 더 앞으로 활동에서는 좀 더 탄탄하고 단단하고 인품 쪽으로 더 뛰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과도기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과일도 그쵸? 성숙해지려면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 커야 됩니다. 그러한 시기가 오기 때문에 임영웅 씨가 좀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생각하시고 우리 팬분들이 좀 활동적인 부분은 요러움을 좀 줄어둔다 하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은 임영웅 씨가 좀 더 좋은 앨범 활동으로 팬분들한테 돌아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내년 상대에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있다면 일단은 이성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연애설이 터질 확률도 있긴 한데 여자를 잘못 와서 내가 망신수가 들어서 꼬꾸라진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만큼은 조금 마음이 많이 가는 상대를 만나기 때문에 이별의 과정에 있어가지고 내가 조금 마음의 상실감이 좀 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너무 마음을 크게 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예체능 관련된 분들은 또 이게 또 큰 나중에 에너지가 되더라고요. 활동하는 데 있어서 아마 임영웅 씨가 좀 더 활동하는 데 보면 큰 걸음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건강수나 이런 건가요? 건강수적으로는 생각보다 괜찮아요. 임영웅 씨가 건강관리를 굉장히 잘하는 느낌이 있어서 건강적인 부분은 괜찮아요. 이제 마음 쪽으로 그런 것만 잘 잡아 나가시면 건강적으로도 무탈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도련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은 우리 임영웅 씨의 삼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삼재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요. 우리가 뭔가 좀 성숙할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과도기라고 표현이 되니까 아마 임영웅 씨의 기줄로 봤을 때는 이때의 그런 얻는 감정과 경험들이 굉장히 앞으로 활동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팬분들의 많은 위로와 경력 부탁드리고요. 한일 두 명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